흠흠 레이아 되겠다 4성 퀘스트 레이아 벽을 따버리세요 퀘스트 짠짠짠 여기 맵에서 보시기하네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 또 들으니까 또 여기서도 에어리어리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그렇다 음 아 노노노 스트라이크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만 파악하고 갈까요 아 뒤로가기가 없어 어 빠꾸가 없습니다 어 빠꾸가 없어 빠꾸가 정말 순진하게 빠꾸가 없습니다 빠꾸 뒤로가서 빵 하고 찍어버리는거 솔직히 그 꿀기술이었는데 아쉽네요 모하백이 없습니다 음 모하백이 모션조차 취할 수 없고 네 네 솔직히 안써도 돼 그건 어 솔직히 없어도 돼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없어도 돼 한송금은 뭐 아무렇게 편한대로 때리면 되니까 그러게 사람 되게 많다 신기하다 레이아의 냄새를 맡아봐 어디 있을 것 같나 나는 둥지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좁은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러게 어 4번 갔어? 음 여기도 아니네 9번이라고 9번 갔어? 오케이 네 이게 프로스트에츠 한송금인데 제작에 어 지금 4성 밖에 안됐는데 벌써 만들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만들기 간단한건 몰랐어요 여기 아니거든 9번 아니거든 어허허 아니거든 지난번에 저 뭐냐 프로모션 동영상에서 여기서 으앙 하고 울었는데 여기 아니거든 6번이거든 6번이거든 아닌가? 5번인가? 아 이 자식이 지구일주에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만나겠네 이거 아 설마 12번인가? 저긴 한번도 안가봤는데 미개척지역인데 음 흐흐흐흐흐 한바퀴 돌았어 야 흐흐흐흐흐흐흐흠 아 머 вас 돌았네요 요 음 쩌라?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꺼릴 수가 있지 안송금님? 대단하네 진짜 맘 5번가서 알 들고 계시면 아 노노노 이게 첫 대면이어서 아마 영상타임이 있을겁니다 영상타임 내가 길을 잘못들었구만 와 아 이게 뭐하는거야 한손놈님 암튼 이렇게 한 번씩 봤으니까 참 괜찮네 이거 참 오차아 에엥 안 맛있어 요로 딱 안착할라그랬는데 아이고 인약을 바르시고 꼭 페인트볼을 바르시고 삼광탄을 트시고 한 번 때려봐 멍때리고 있었어 멍때리고 있었어 멍때리고 있었네요 가로 슛 자네 머리통이 날아갈꺼다 원투 슛 슛 슛 슛 슛 슛 슛 하이닙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K팀 오랜만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원투 에엥 괜찮아 진에게는 아주 야비한 플레이를 할 그 의사가 있으니 에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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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좋지 못해요 순간 차지 액슨줄 알았어 바보네 어 에엥 무기 막 이것 썼다가 저것 썼다가 하니까 어 이게 차지 액슨줄 알았어 아이 깜짝이야 어휴 라운드 포스로 피해도 돼요 아 맞아 라운드 포스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기술이 무적 판정이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로 피하는 건 너무 힘든데 어 이게 키도 어려워서 어 터치로 엄지 엄지를 가져가서 저걸 눌러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 으흐 잘해볼게 음 단손 검으로 레이아 잡는거 진짜 처음인거 같은데 나 이제 보니까 스읍 솔풀은 처음이야 솔풀은 어 정말로 그래 따잇 하나 몬스터볼 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앞으로 다섯개나 더 있다아 따압 음 음 좋아 인약 인약 어 이러지마 에이 이건 인약은 한성금 전용 아이템이에요 새로 생긴거야 이제 크리 확률이 증가해 잘 뜨잖아 어디가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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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같은데 어? 멀리도 간다 어 되게 멀리 가는데요 내 인약풀 어쩔거야 아까워라 어메 아까워라 너 왜 그렇게 좁은 곳으로 가냐 어이 뭔가요 저건 음 음 음 음 음 음 수렵기술게이지 보여주는거 보다 이게 훨씬 낫대요 어 폰으로 보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분할하는거 보다는 아빨 아 그새갔어 어 아저기서 지금 나를 인식하지 못한다 다이에요 jam 인어 나왔대 써! 류겐~!! 여호! 한방! 훠! 늦었어! 에잇! 늦었어! 질린! 여호! 으뜰! 한번 포효를 어 라운드 포스로 피해보는게 이번에 목표 원 투 짠 아흫 아잇 실패 으아아아 어메아까분거 아 꺼 아 꺼 야 여기 왜 맵이 너무 좁아 상 너무 좁아요 인간적으로 오이 어허헬헣허 하지마 나는 이 공간이 너무 불편해 어 오 노 emergency 빔 외ив어 영 좋지 못한데 이거 으흐 흐흐흐흐 여기서 보니까 왔다갔다하고 있어 왔다갔다 그 놈처럼 어 갔어 휴 차라리 낫네야 제발 여기서 나가줘 좋다 네 손검이 이제는 완전 딜러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한손 한손검이라는 그 시절은 이미 사라졌어 없어졌어 누가 한손검을 한손검이라 불렀는가 갓손검이 됐습니다 갓손검 정말 그래요 난 이제 한손검 N송이니까 잘 못때리고 있어 아 인약 바르는거 아 되게 바쁘네 진짜 어 인약 무슨 건어 하는거 같애 건어 이것도 발라야되고 저것도 발라야되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낭비 낭비입니다 활성님 낭비 낭비 휉 tower 아아ницы 너너너너너너너너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짠 뭐..고속숫돌이니까 사실은 괜찮네 정말 정말 괜찮아요 격추다 격추 이게 웬걸 야 너무 찰져 머리통에 팡팡 터지네 좋다 손맛이 아주 죽여주네 피해진다 확연하게 지금 실험해본건데 되네 무적 판정이 있어 죽여주네 하하 에이 어디가 에이 네 인약한번더 이게 정확하게 쿨이 어느정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인약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음 왓기 삼백명 축하해요 어 나 이런적 없었어 으흐흐흐흐흐흐흐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삼백명을 찍었어 대단하아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적은 없었는데 으잉 너무나도 뿌듯하구만 상대방 삼백명 이런적은 정말 없었다보 그냥 기가만 monsters 기가많히다 기가만 Luxe 진짜 이거 머리 맞추면은 영화야 영화 영화라고 영화 이 머리를 왜 못 쳐 왜 왜 어려워 그게? 어렵지 제대로 맞는 걸 본 적이 없어 한번만 자식아 한번만 한번만 어 으흐흐흐하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 빠르다 그래도 네 허궁 허궁만 안 때렸으면은 벌써 잡고도 남았어 아 허궁을 콕 나 때려다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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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나겠네 한섭님 흠 흠 아 자고 있는 녀석한테라도 머리통을 빡 하고 쳐주고 싶지만 소기 게이지가 부족하기에 다음 기회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아니요 프레임 드랍은 없어요 뉴다수 쓰니까 전혀 없어 멀티 할 때도 못 느꼈습니다 절대로 네 구다수 같은 분은 구다수 쓰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의 프레임 드랍이 있대요 어? 네 허지랑 허지보다 심각한가봐 그게 짠 얼쑤 라운드 포스로 수면 참 해보자 해보자고 음 나 일단 꼬리 잘라야 되니까 좋아 땡금롱 에허허허허허허 에허허허허 에허허허 에허허허 흠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다 아허허허 딱이네 쑤어우 으 дальше 자르는데 성공했어 썩 류 ult 엄청 드디어 성공 맞췄다 근데 스턴은 은근히 안걸리네 지난번에 도람이는 한대 맞자마자 자그냥 으으 court 아쉽다 쟌 이제 빨리빨리 다잉! 예스아 으하하하하하 괜찮네 두두두두두두 이게 무기가 좀 꽂혀서 그런거였어 어어어 사실 완벽했었어 무기만 조금만 더 좋았으면은 속도가 났을텐데 네 자지간 아주 만족스러운 수렵이었어 헌터 야하 소류겐 후에 곧바로 당차 아 등차가 등차? 글쎄 소류겐 다음에 뭐 할수있는 액션이 있었어요 진짜? 난 그 다음에 암호키도 안먹는줄 알았는데 어 꼬리 으음 어 꼬리 맞아? 모르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음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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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아 꼬리 아 아아 아이요실물을 죽고 땡쳤다고?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헌토네 저게 영린이었을거라고 그럴리는 없어 아니야 그럴리가 잘한 잘한 꼬리는 그냥 양보하고 아 몰라 더워서 부채질하다가 바보같다 자 지금 전수렙이었어 헌터 맘에 드네요 나루 뭐 잡을까 흠흠흠 흠흠 어 패닙다님 50개 50개에서 100개 선물 정말로 고오오 맙소 플러스 30개 고맙습니다 땡큐 아하하 꿀 너무 나도 꿀이니까 뭐 잡을까 굉장히 많아서 좀 고민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해주시길 난 뭐 잡을까? 아 꿈인데 오늘 밤 치킨이네요 그러니까 방송도 되게 잘 됐다 오늘 진짜 마음에 드네 아 벌써 아직도 200 이상이 있어? 대단하잖아 난 지금 이게 천문학적인 수치래서 떨려 살 떨려 뭐하지? 아 밑부분 아 그러네요 깜빡했어 또다시 아 지금 이게 명상을 못해서 그래 내가 아 명상을 못해 명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스톤 상태예요 명상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질문 아직까지 하드 이슈가 떠있나요? 질문 명상 명상이 필요해 아직 떠있나요? 그거에 대한 질문